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턱 튀어나온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로얼리더스라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이렇게 성공을 해가고 있고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로얼마스터 주진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우리가 작년에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작년에 워밍업 다 끝냈고 여러분들, 올해는 대단한 결의결단을 통해서 정말 사업을 몇 단계씩 올라가리라 이렇게 막 지금 대단한 열정을 품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있다가 저희 스폰서님이 애터미 시작하시면서 저희 집에 오실 때 10세트 팔은 날 오셨어요. 10세트 팔은 날. 그리고 그 자랑질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와서 10세트 팔았다고 자랑질하시면 저 같은 아줌마가 집에 있다가 들으면 뭐예요? 아, 화장품을 엄청 많이 팔아야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죠.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일은 절대 못해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분이 뭘 시작했으니까 팔아는 드려야죠. 그래서 그냥 제품 사서 썼다니까요. 화장품을 제가 스킨, 노션만 썼던 사람이 6종 세트 사고 이브니케어 사고요. 또 건강식품도 하나도 안 먹던 사람이 해모임 샀어요.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접한 사람이고 애터미를 통해서 진짜 좋은 화장품을 접했던 이런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화장품을 썼는데 피부 트러블이 났고 해모임을 먹었는데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겠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제품을 전달하신 우리 총장님 후속은 뭐였냐면 전화하셔가지고 야, 좋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후속 관리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안 좋은데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냥 우리 스폰서님도 초보자니까 어떻게 말하셨냐면 야, 더 써봐. 더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뭐 그냥 샀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써야 되니까 어차피 쓸 거였어요. 근데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고 그렇게 애터미 제품을 제가 한 세트 쓰고 나서 이제 피부가 처음에 트러블이 났지만 점점점점 쓰니까 어떻게 돼요? 제 피부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재구매를 하면서 우리 스폰서님이 이제 후속 관리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제품 사니까 어떻게 해요? 세미나 가자고 얘기하시죠, 이제. 세미나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세미나를 제가 가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랬죠. 절대로.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얼마나 잘하셨냐면 수요일만 되면 그냥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야, 가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저는 이래서 못 가는데 하면 그럼 뭐라는 얘기하면 어, 그래? 어, 알았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전화와요? 그럼 제가 또 핑계를 또 대죠? 어, 알았어. 또 끊어. 근데 그걸 여러분 전화라고 몇 번만 받아봐, 이제.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날 아침이 되면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되면 저분이 전화하실 건데 내가 오늘 뭐라고 또 핑계를 대고 안 간다고 말을 해야 되지? 그걸 제가 했다고요. 그래서 회장님 말씀하신 그 지맘의 버칙을 저는 진짜 잘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계속 전화가 오니까 너무 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안 하더라도 내가 한 번은 가서 자리는 채워주고 와야 되겠다. 이러고서 전 따라갔어요. 근데 원데이 세미나에 따라갔는데요. 그렇게 진짜 우리 회장님처럼 막 입술도 얇고 말 잘하는 남자는 난 남자 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날. 그리고 제가 그런 이런 경제적인 이런 상식 뭐 이런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냥 말 잘하는 그분 얘기 넋놓고 듣다가 그냥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재활이 끝났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오셨다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우리 스폰서님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매주 가는 건데 지난주도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못 가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누굴 컨택트해서 모시고 갈 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시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어떻게 완료형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 야, 이거 매주 가는 건데 가자 이렇게 했으면 제가 또 뭐라 그랬겠어요?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근데 그냥 콱 가는 거라고 못을 박아버리니까 제가 아,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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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따라갔다니까요.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우유부단하게 따라갔던 게 제 성공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착했으니까 따라갔겠죠. 이게 착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또 따라가서 듣고 또 따라가서 듣고 또 따라가서 듣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뭐가 한 가지씩 기회 들어요. 한 가지씩. 그 많은 시간을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그 얘기가 쏙쏙쏙쏙쏙쏙쏙 우리 김은혜 본부장님처럼 한 번 딱딱 알아듣고 그냥 막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가서 앉아 있긴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또 한 가지 들어오고 또 한 가지가 들어오는데 이제 제가 이게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미나를 계속 가서 듣다 보니까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목요일날 세미나 가자니까 그냥 갔다가 집에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세미나를 갔다 온 날은 어느 날부턴가 제가 막 가슴이 부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막 천장에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진짜 저렇게 돈을 많이 벌면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너무 좋겠다. 이런 그림을 제가 막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선이 못했다니까요. 그런 걸 말을 못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석세스 세미나를 가면요. 알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이 석세스 세미나를 열두 번을 안 빠지고 가면요. 다 성공한다고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또 따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박정수 임페럴님이 그때 스피치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시면서 스피치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너무 싸서 자발적인 소비자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박정수 임페럴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쓴 소비자를 무슨 수를 쓰던지 간에 이 석세스 자리에 갖다 앉히기만 하면 성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말씀하신 아줌마가 나인 거예요. 나. 그죠? 그냥 물건 잘 쓰는 아줌마. 제가 단순하게 그랬죠. 동네바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남아도는 아줌마는 천지삐까려요. 제가 혼자 속으로 그러면서 그거 하라면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한길 회장님의 성공의 법칙, 농장의 법칙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성공자들이 나와서 돈을 많이 번다고 1억 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한 달에 1억씩을 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는 1억이 도대체가 감이 안 왔던 사람이 1억이라는 게. 한 달에 1억. 1년에 1억도 아니고 여러분 한 달에 1억 번다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그거 믿어졌어요? 난 안 믿어졌어요. 세상 천지에 한 달에 1억씩 버는 일이 어디에 있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강의를 듣고 또 저녁에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강의를 하시잖아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나 제가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랑 비춰봤는데요. 저는 인생 시나리오 수레바퀴를 쓸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집도 없었죠. 제 차도 없어요. 남편 차가 제 차는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차는 있는데 나는 차가 없어. 그리고 제가 가난하게 사니까 우리 애들 교육 대충 그냥 시켰고 그렇다고 제가 해외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러니 기부 같은 건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머나 이거 점수 매기라는데 점수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건강하냐. 건강도 안 해요 저는. 건강했던 사람도 아니니까 아무래도 제가 0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강의를 막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아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대로 내가 꿈에 미쳐서 이걸 쓰고 될 거라고 외치고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아 그럼 이제 써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냐. 이제 이걸 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우리 남편이 벌어다 줬던 돈 일하면서 이렇게 수금해갖고 왔을 때 받아봤던 돈이 천만 원이었어요. 천만 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수준은 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나도 저 천만 원. 저 사람들 1억 번다고 하니까 나는 천만 원 벌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한 거예요. 천만 원 벌자. 그럼 이제 목표를 정했으니까 결의결단을 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결의결단 하시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세세하게 요새 많이 하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되냐면 내가 이거 버는 동안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딱 하나면 끝나요. 아니 나보니까 난 그냥 그렇게 결단했어요. 내가 너무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 천만 원을 벌어야 되겠다.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남들 뭐 2년에 월천됐어요. 3년에 월천됐어요. 뭐 4년에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도저히 거기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수준에 딱 맞게 목표 설정한 거예요. 아 나 10년 동안 그만두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한 달에 천만 원씩 나도 벌 수 있겠지. 저 사람들 1억 번다고 하니까 나는 천만 원 벌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한다고 하면 나는 저 자리까지 반드시 갈 수 있어. 그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럼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제가 그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시집을 일찍 왔어요. 시집을 일찍 와가지고 늘 우리 엄마한테 제가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잘 못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을 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오셨다가 내려가시기 전날 제 앞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이고 우리 딸 힘들어서 어떡하냐 딱 이 한마디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에서 천만 원 벌면 우리 엄마한테 저 소리 안 듣고 우리 엄마가 나 잘 사는 모습 보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행복하실 거야.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가슴 아픈 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딸이 돼야 되겠다. 부모님께 그런 딸이 돼야 되겠다.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저는 요새는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시집 보내놨더니 애기 안 낳고 산다고 하는 그런 녀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땐 제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시지만 저는 아들 낳고 딸 낳고 둘을 낳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가난하니까 이 아이들도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뭘 엄마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썬뜻 어 그래 알았어 이 소리를 한 번도 못하고요. 그냥 좀 기다려봐 아빠가 조금 더 돈을 가지고 오면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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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재미있었겄어?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 가슴에는 그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자. 그 천만 원 벌어서 진짜 능력 있는 엄마가 돼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좀 해줘보자. 저는 그 두 가지가 이유였어요. 그렇게 제가 목표 설정 결의결단 다 끝내고 집에 왔어요. 그럼 이제 집에 와서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죠. 여러분 넘어야 될 산이 뭐예요? 주부들은 남편이요 남편. 뭐 남자분들은 내 사업이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이 주부로 있던 제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는 저희 집에 병든 시어머님이 계셨어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이렇게 케어하느라고 일을 못하고 집에 딱 묶여 있었던 그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그래 네가 가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장벽은 우리 남편이에요. 그래서 해볼 겨라고 했더니 한 마디도 안 해요. 대답도 아니고 하지 말라도 아니고 한 말도 안 해요. 그냥 수수방관이더라고요. 수수방관. 근데 그때 우리 남편이 생각하기는 이거였죠. 그래 네가 몇 개월이나 해놔보자. 이제 이거였겠죠. 한 마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 주부터 출근이라는 걸 먼저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지.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왔을 때는 다른 일에서는 선수예요. 그렇죠? 다른 일에서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애터미아 오시면 이제 막 태어난 애기랑 똑같아. 그럼 이 애기가 혼자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애기는 엄마가 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애터미아에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더더군다나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야 돼. 못하니까 너무나도 아무것도 못해봤으니까 그렇게 출근을 해서 출근하면 기막힌 일이 벌어지죠. 청주에 우리 김광열 임페리언님 센터 초기에 차렸는데 센터에 가면요. 한 3명, 4명 출근하면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한 줄에 안 앉아요. 한 칸에 하나씩 이렇게 앉아요. 많이 있어 보이려고. 그러면 우리 김광열 임페리언님, 김경숙 임페리언님이 강의하시는 게 똑같아요. 뭐라고 강의하시냐면 내가 다단계 사업을 해서 집안을 다 말아먹었대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망하게 했대요. 자기가. 자기가 그 주범이래요. 그래서 애터미를 딱 시작했을 때 자기는 가족들이 아무도 애터미를 안 했대요. 물건도 안 사주고 회원 가입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애터미를 시작하니까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가 없어서 화장품 25개를 사가지고 길거리로 나갔다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25개를 샀다는 건 뭐예요? 판매사를 갔대는 게요. 판매사.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25개를 샀다 이랬을 때 저도 못 알아들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자마자 자기는 판매사를 갔다 이거야. 그래서 그 물건을 들고 나가서 문 열린 가게마다 다 들어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렇게 에센스 들고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좋은 화장품 있는데 한번 발라보실래요? 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자들이 다 손을 내밀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발라주고 저는 남자라서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화장품에 대해서 전문가인 저희 직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경숙 임페리언룸 보고 가시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요.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한 번 하고 말았으면 제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매일 들어봐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그런데 조회 끝나고 나서 미팅할 때는요. 너 나가서 물건 팔아와라. 너 회원 데리고 와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나갔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다 안 쳐놓고 하는 강의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른 빨리 나가서 소비자를 만들어라. 이 얘기를 지금 자기에게 비춰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죠. 아, 이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김광열 임페리얼룸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애터미 시작을 하고 우리 동네 이렇게 몇 집, 내가 잘 다니는 집 가고 나니까 갈 데가 없었다니까요. 아무리 세미나를 듣고 왔어도 이거 누구한테 막 가서 자랑질을 하고 싶은데 자랑질하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뭐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제가 일찍 시집 와서 친구도 없어요, 친구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물건을 전달하긴 가야 되는데 소비자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 우리 김광열 임페리얼룸이 화장품을 25개를 가지고 나갔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가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단지 들고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소리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 속도 빨리 나요. 그런데 저처럼 애터미 아세요, 소리를 못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단지 들고 제품 들고 길거리로 갔는데요. 그 가게 문 앞에 서가지고 제가 한 30분을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냥 문 활짝 열고 안녕하세요, 테미 아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겁나가지고 이걸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겁이 나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30분 하다가 문을 확 문 열고 이렇게 살짝 열었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여니까 사장님이요, 좀 안 쳐다보면 좋은데 왜 쳐다보는 게요? 딱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손님 왔구나 하고 쳐다보는데 누가 간 거예요, 지금? 잡상인이 갔잖아요, 잡상인. 저 잡상인이었어요. 그분들이 봤을 때 매일 우리 집에 문 열고 뭘 팔아달라고 하는 잡상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얼굴을 딱 쳐다봐서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안녕하세요,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급하니까 들고 있던 전단지를 들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면서 저기요, 있잖아요, 이거요.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달코달은 사장님들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게 보였겠어요. 그럼 딱 아래로 딱 훑어보고 됐어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 이러고 이제 나와요. 그럼 이제 그다음 집 가서 또 문 열어야 되죠. 그럼 그 집 못 들어가요, 또. 한 30분 왔다 갔다 하다가 큰숨 한 번 쉬고 또 살짝 열고. 그러면 또 똑같아요. 또 똑같이 이렇게 덜덜덜덜덜덜덜면서 이거요, 여기요, 이거요. 이 소리 했었어요, 제가. 그러면 새 집 가면요, 하루 일정 끝나요,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환자잖아요. 그럼 9시에 출근했다가 6시 땡 하면 집에 가야 돼요. 가서 집에 가서 환자를 또 케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조회 듣고 점심 먹고 길거리로 나가서 한 대는 지시 새 집에 가서 애터미 애자도 못 보내고 그냥 이렇게 덜덜덜 떠는 그 모습 보여주고 나면 집에 갈 시간이에요, 벌써.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인맥이 많아서 개척 안 해도 되는 분들은요. 진짜 집중해서 후속 관리하셔서 빨리 사업자 찾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는요, 제가 무슨 생각하고 가는지 알아요? 아, 이거 아무리 천만 원 번다 그래도 나는 못할 것 같아. 아유, 난 안 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요. 집에 갔는데, 이제 밥해러 들어갔는데 냉장고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인생 시나리오가 붙어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꼭 쓰셔야 돼. 만약에 제가 집에 인생 시나리오 안 붙였다면 이 생각 안 났을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아니 그래 관두지 말고 집에 가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눈에 보이는데 다 붙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무데도 못 붙이고 그냥 제가 매일 주방에서 밥하니까 주방 냉장고에 이렇게 붙었다니까요. 그런데 밥하러 들어가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내일도 나가기는 해야 되겠지. 나가면 내가 사람 만나서 애터미 얘기해야 되는데 애터미 애자도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여기다가 돌덩이 하나 얹어놓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몰라, 이제 자자.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진짜 출근을 가는데요. 이 발걸음이요, 무슨 진짜 발에다가 돌덩이에 달아가지고 걷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또 나갔어요. 나가서 또 조회 듣고 현장으로 또 갑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나갔는데 똑같아요. 셋째 날도 나갔는데 똑같아요. 막 집에 들어와서 제가요, 벽에다가 막 머리를 부딪히고 울었어요. 아니 왜 애터미 아셀 소리를 하면 되는데 너 왜 그거 못하고 그냥 그러고 오냐? 너 진짜 네가 사람이냐? 이래가면서 쟤 혼자 막 그냥 머리를 찌면서 울다가요. 우리 남편 들어올 시간 되면 샥 닦고 안 울은 사람이야? 이제 열심히 자라고 온 사람이야? 그리고 또 열심히 밥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애터미 소리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애터미 소리를 어떻게 잘할까? 저는 저 혼자 열심히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돌아다닐 때 여러분, 우리 스폰서님들이 봤을 때는요. 제가요, 출근도 제일 1등으로 해요. 그리고요, 세미나도 한번도 안 빠지고 가요. 공부도요, 얘기하면 다 적어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들이 컴퓨터 열어보면 매출도 꽝이요? 회원도 하나도 안 늘어? 제가 일을 하는 게 안 하는 게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파트너가 그런 파트너가 하나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속이, 이게 얼마나 답답할 게요, 그렇죠? 저, 우리 스폰서님들 존경해요. 그런데도 저보고 야, 너 왜 이렇게 회원가입도 못하냐? 너 지금 일하는 거냐? 이 말 한마디도 안 하셨다니까요. 우리 김성심 단장님, 제 얼굴 쳐다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둥 두드리시면서, 아이고, 우리 파트너님 힘들지. 아이고,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걷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했다는 게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긍정적이어서 성공했구나 이 생각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제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 딸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니까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50이 넘으면 언니, 커피 차주세요. 언니, 맛있는 뭐 해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살 거니까 엄마,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 엄마 마음 편하라고 한 소리예요. 그 긍정적인 멘트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이제 그렇게 살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고 축 늘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원을요, 여러분. 6개월 됐을 때까지도 제 회원은 5명밖에 없었어요. 5명. 그렇게 매일 가서 출근하고 세미나 듣고 현장을 가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짓하고 있었어요. 그 짓. 근데 그 5명의 회원도 매출이 일어나는 회원이 아니에요. 아들 달고, 딸 달고, 동생 달고, 조카 달고 끝났어. 그 5명을 가진 그렇게 6개월 동안 5명 회원 가입한 그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터미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가서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가게 앞에 가서 뒷걸음질을 한 서너 걸음질 치고요. 아주 씩씩하게 걸어가고 가게 문을요. 살짝 다 내려요. 확 열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탈러 오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장님이 깜짝 놀려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저는 이제 하려고 소리를 질른 거고 그 사장님은 깜짝 놀려가지고 날 딱 쳐다면서 그게 뭐야? 그리고 소리를 같이 질러더라고요. 제가요. 박수 쳤잖아요. 어머, 그게 뭔데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애터미는요. 원자력 연구원이 어떻고, 어떻고 그런다고 물건 사요? 안 사요. 그래도요. 그날은요. 제가 애터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막 통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집에 가서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애터미는요. 못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연습만 하면 다 돼, 연습만. 근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구만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공구만 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라니까. 내가 보면 저 초기를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다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고 회장님이 공부하랬다고 그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아니, 공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일단 현장 가야 된다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일. 근데요. 이제 입을 열고 놨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아무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도요. 사람들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건 참 환장해 죽을 것 같아. 이제. 이제 진짜 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날은 애터미 애자도 못 끄네요. 가가지고 원자력 연관부터 설명하다가 애터미 끄내려고 하면 손이 막아주고 끝나는 게. 그런 일이요. 부지기수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 핸드폰 하나만 틀면. 여기 다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띵 날려주기만 해도 되고 내가 보이면서 이거예요. 얘기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지금 환경은 여러분 축복받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했을 때는 해모임 화장품 몇 개 뭐 치약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그 시절에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고 저보다 먼저 시작한 분들은 더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하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막 입 열고서 또 6개월 넘어가니까 1년 되니까요. 제가 회원이 20명밖에 없었다니까요. 회원이 개척해서 돌아다니는 데는요. 회원이 잘 안 늘어나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래도 내가 알리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알리고 다니면서 제 스스로가 막 대견하고 뿌듯하고 너무 즐겁고 물건 하나도 못 팔아도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면요. 누군가는 이 애터미를 알아봐요. 근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품이 나가서 제품이 연결고리가 돼서 제품이 소개해주더라니까요. 제가 첫 번째로 찾아간 그 암환자 아는 언니 아주 아주 신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가끔 아시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 남편이 암환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겁도 없이 우리 해모임 얘기 처음에 들으면 여러분 아픈 사람만 생각나잖아. 초보자는 그게 병이요. 아픈 사람만 생각나요. 건강한 사람은 생각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집에 찾아가서 이 해모임을 팔았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말기암 환자예요. 말기암. 이제 돌아가시려고 막 진통제도 안 들어가지고 막 이런 분한테 가서 제가 해모임 팔았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대빡전화 왔잖아요. 야 이거 해모임 한포 드시고 우리 남편이 밤새 설사해서 안 되겠다. 갖고 가라. 이래가지고 하루 만에 제가 반품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자기 동생을 소개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나가서 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있는데 키도 쪼간하고 허리도 22인치인데 얘가 그 한 번씩 아프면 두 달 동안 누워서 못 일어나는 내 동생이 있으니까 이 해모임이 그렇게 좋으면 내 동생한테 좀 가서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거길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는 아 해모임은 됐고요. 화장품 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좀 똘똘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분이 만난 거죠. 제가. 자기는 화장품 써보고 좋으면 에터밀 하겠대요. 대박난 거죠.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친구에게 화장품을 전달했고 그 친구가 화장품을 써보고 세미나를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가 세미나를 간 날 우리 김강열 임페럴 님이 쓰러져 죽을 뻔했대요. 왜냐하면 저도 이상한 아줌마였거든요. 그런데 데려온 아줌마는 더 이상한 아줌마를 데려온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엄청 웃기는 거예요. 이게 DNA 복제가요.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나는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제품 전달을 해서 제품 전달을 했고 이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데리고 갔잖아. 그렇죠. 여러분 사람 가리지 말고 그냥 데리고 와봐. 데리고 오면 그 사람 뒤에 또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뒤에서 또 좋은 사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이 친구가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친구는 남편의 반대를 못 이기더라고요. 남편의 반대. 남편이 우리가 원데이 세미나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1박 2일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공부하고 다시 와서 충전해서 일하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반대를 하니까 석세스 세미나를 못 가는 거예요. 원데이 세미나는 남편 출근시키고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석세스 세미나를 못 가니까 이 흐름이 같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이분이 한다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분 데리고 같이 또 혼자 개척하던 걸 같이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 데리고 개척하다가 어느 식당에서 두 자매를 만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요 오토판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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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만 소비자만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만 많이 만들어가지고는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소비자와 사업자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내가 물건 못 파니까 난 나한테는 엄청 많이 팔아요. 나한테는 여러분 제가 얼굴이 탱글탱글하잖아요. 제가 50대 후반인데도 얼굴이 엄청 탱글탱글한 이유는 애터미 제품을 엄청 많이 발라요. 그리고 건강식품도 엄청 많이 먹어요. 매일매일 한 주먹씩 먹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못 팔지만 제가 애용자인 거죠. 우리 집 전체가 애용자인 거죠. 저는 저희 두 식구 살죠. 우리 딸도 두 식구 살죠. 우리 아들 네 식구죠. 그러면 여덟 식구잖아요. 여덟 식구. 여덟 식구 제품을 제가 다 사주잖아요. 그럼 저 얼마나 골드 소비자예요. 제가. 그렇죠? 그런데 젊은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나 많이 먹지 젊은 것들은 안 먹어도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거 못 느껴요. 그런데 50대 40대 후반부터 50대로 넘어갈수록 건강식품이 많이 필요하고요. 화장품이 엄청 필요해요. 왜? 내가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곱게 곱게 늙고 곱게 예쁘게 늙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보시는 분들이 얘기해요. 탄력이 너무 탱글탱글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줌을 하면서 쌍꺼풀을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제 눈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그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저를 봐도 눈이 너무 짝간해가지고 눈 뜬건지 까먹은지 보기도 않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제가 그러거든요.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이상한 데로 갔어.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 파트너를 식당하는 데 가서 거기도 개척했잖아요. 개척한 데 가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식당에 가면 우리가 노는 게 일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둘이서 갈 데가 없으면 그 집을 가서 노는 거예요. 식당 점심시간 딱 끝나고 저녁시간 전에 그 시간에 맞춰가서 그냥 노는 거예요. 연령대도 비슷하니까 고민하는 것도 비슷해요. 애들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연세드시고 뭐 이런 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상하게 막 기미도 막 붙여갖고 다니는 이 아줌마들 둘이 앉아가지고 막 한 달에 천만 원씩을 벌어가지고 애터미에서 성공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겠다고 막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그 두 분이요 나중에 우리 가고 나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렇게 화장품이 좋으면 자기네 얼굴에 붙은 기미나 좀 띄고 와서 얘기를 하지 그렇게 좋은데 기미도 안 없애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건 나중에 그분들이 제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제가 들은 소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서 애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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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막 그러면 우린 막 미쳐갖고 얘기하잖아요. 미쳐갖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지금 그 애터미 얘기하지마.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안 해. 그러다가도 딴 얘기하다가도 기승전결은 뭐예요? 또 애터미로 가죠.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막 꿈에 부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막 그런 꿈에 부풀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막 즐거워서 즐거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제품 때문에 된 거예요. 치약 하나 팔았는데 입 안에 있던 이 뽀드락지 같은 게 없어졌고요. 폼크렌징 하나 썼는데 얼굴에 여드름이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10종을 체험하게 됐고 써보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세미나로 오게 된 거죠. 저는 그냥 가르친 대로 배운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머리도 쓸 줄 모르고 단순해서 진짜 무식하기 그지없는 이 아줌마가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스폰서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세미나를 듣고 다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고 저는 그 밑에 줄줄줄 파트너 찾아낼 때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낼 때마다 우리 스폰서님 위에 스폰서님 또 위에 스폰서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갖다가 붙여보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 있는데 스폰서님 미팅해주세요 해갖고 붙이고 또 이분은 센터에 초청해서 세미나 듣기 하고 후속 이렇게 붙여 미팅 또 붙이고 이렇게 해서 또 세미나 가고 그다가 이제 우리 최혜경 총장님이 압권이었잖아. 우리 최혜경 총장님이 참 잘하잖아요. 예쁘고 얼마나 잘해요. 심성도 천사야 천사 그런 파트너 있으면 여러분 대박나는 게 잘 찾아봐요. 근데 이분이 옷가게를 했잖아요. 옷가게를 했는데 세미나를 가자고 그래도 요리 뺀다 요리 뺀다 하고서 안 가는 거예요. 제품 써보고 거기다가 깔아놓고 팔고 있으면서 자기가 세미나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채승 총장님을 모시고 갔더니 조채승 총장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경 씨는 쭉 옷장산하고 사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애경이가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총장님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근데 얘기한 우리가 더 깜짝 놀랐지 뭐. 아니 그 얘기가 그렇게 울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그분 상황이 그랬던 거죠. 그분 상황이 자기네들 잘 살았는데 남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기네 담보 대출 해가지고 옷가게를 냈는데 나보고 평생 옷가게 나고 사르라고 이러면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식당 가서 밥 사주다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 와서 듣고 이 친구가 한 번 듣고 알아들었어요. 우리 진짜 김은혜 본부장님처럼 한 번 듣고 알아 듣고 나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옷가게를 하잖아요. 오전에는 문 닫아 놓고 출근을 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단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세미나 갔다 오더니 오전에는 문을 닫고 출근하고 와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석세스에 갈 때 알바를 갖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가게를 훑땅 치워버리고 전업으로 애터미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단력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한쪽 사업이 진짜 잘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두 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쪽만 했어요. 이렇게 한쪽만 우리 초기에는요. 스폰서들이 여기 한쪽 잡아줄 테니까 여기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다고 그런다고 이런 곰탱이 마냥 그렇게 한 줄만 할 일이요. 그게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스폰서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쪽도 네 줄 이쪽도 네 줄 이에요. 두 줄 하는 거예요. 두 줄 아니 두 줄 중에 한 줄만 잘 돼도 좋은 사람 누구요? 스폰서요. 스폰서 두 줄 중에 한 줄만 잘 돼도 좋은 건 스폰서라고 두 줄 중에 한 줄이 안 되면 억울한 사람 누구요? 나요. 나.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줄 중에 스폰서가 아 여기 내가 잡아줄 테니까 여기 일단 하세요. 이런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여기도 네 줄 여기도 네 줄 이러니까 두 줄을 잘 차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못해서 우리 스폰서님이 한쪽 막 파트너 나오는데 막 잡아주고 이쪽 잡아주시다가 이제 우리 스폰서님도 한쪽이 안 되니까 한쪽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줄이 공중에 뜬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이쪽 줄이 잘 되니까 이제 이쪽 줄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많은 속에서 스폰서님들이 머리 딱 때려주는 파트너 잡아가지고 제가 이 파트너를 우리 청주 파트너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축 파트너들은 저보다 일단 나이가 많아. 일단 나이가 많고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이쁘고 하여튼 환경이 다 나보다 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요. 저 애터미 시작했을 때 그 모습으로 구원님들한테 가서는 잽도 안 돼. 우리 바깥에서 말하는 그런 거 있죠. 잽도 안 되는 게요. 애터미 안에서 보면 그래도 내가 뭐예요? 그래도 내가 더 난 사람이에요. 먼저 애터미를 선택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밖에서 볼 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애기들이 그걸 못 알아본 거죠. 그리고 제가 스폰서라고 갔는데 천번 사람이잖아요. 보도 못한 사람이 양엄마로 온 거잖아. 낫지도 않은 엄마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따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놓친 게 있다고요. 파트너를 절대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이 파트너가 있으니까 여기 되겠지? 이러면 누구 사업이 잘 안 되냐면 내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왜 이쪽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걸 처음에 알았으면 제가 빨리 청주에서 했듯이 다시 대전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빨리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안이한 마음도 있었겠죠. 아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파트너들이 함께하니까 성장했으니까 여기도 성장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늦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짝발을 이렇게 못 치고 올라가는 게 그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쪽을 지금도 여기에서 이렇게 좌우를 매출을 뒤바꾸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직도 우출 매출이 더 커서 따라가느라고 나는 내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사업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이제 우측은 저희 파트너 총장님들이 계시니까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이쪽은 이제 초기에 초기에 해서 이렇게 복제가 딱 끝나고 나니까 거기는 리더들이 다 이렇게 끌고 나가니까 잘 되죠. 그런데 제가 만지고 있는 이쪽이 리더들이 잘 배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서 끄집어 올리는 그 일을 저는 그 리더를 더 끄집어 올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폰서가 돼보니까요 이런 거 같아요. 파트너분들은 스폰서를 쳐다볼 때 네가 뭐 나 아니면 내 아니면 되겠어? 이런 마음 있으실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파트너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 나 아니면 안 되잖아.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 스폰서는요. 스폰서 입장에서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빨리 올라가서 임페리얼이 돼서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 수많은 파트너 중에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불을 안 가리고 정말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을 찾아요. 저도 그런 사람을 자꾸 찾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팀장이야. 그런데 내 밑에 나를 대신해 줄 팀장님이 누굴까? 어떤 사람을 끄집어 올리면 내 일을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파트너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줘야지 왜 나를 안 도와주고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먼저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씩씩하게 아니 못하면 어떠냐고요? 못하면 못해도 연습하니까 다 돼도만요. 그냥 저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씩씩하게 올라오다 보면 아 저 파트너랑 내가 끝까지 같이 가야 되겠다. 제가요 직급 갈 때요. 지금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저 판매사 간 얘기는 지금하고는 안 맞아요. 그때는 뭐 에이전트 막 이런 것이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안 맞는 얘기인데 저희 스폰서님 팀장 가실 때 제가 판매사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폰서님이 네가 판매사를 가야 내가 팀장을 간대요. 그러니까 네가 가야 된대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저는 물건을 못 파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25개 사가지고 다 먹고 쓰고 체험 돌리고 끝났다고 그거 가지고 가서 소비자를 잘 만들거나 저는 그런 것도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잘한 건 우리 스폰서님들이 야 판매사 네가 꼭 가야 돼 했을 때 저는 돈 없어서 못해요. 이 소리 안 하고 제가 무슨 수를 쓰던지 난 해낸 거 그걸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스폰서님 저 힘들겠는데 못 가겠는데 이렇게 말했으면요. 스폰서님들은 팀장을 간다는 계획이 딱 있죠. 그럼 돈이 더 들어도요 간다는 놈을 붙들고 한다고요. 근데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국장 갈 때 또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팀장 가야 내가 국장 가는 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또 제가 팀장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본부장 갈 때는 우리 김성심 단장님이 야 나 총장 가야 되니까 네가 본부장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부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을 가면서 스폰서들과 뭐가 형성이 됐어요? 아 쟤는 직급을 맡겨놓으면 책임지고 완벽하게 완수를 해내는구나. 이게 스폰서님들한테 다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조금 도와주면 아 이렇게 제가 한다는 거는 잘 마무리를 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판매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판매사 가는 건 당연하고 팀장 가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 파트너가 여러분처럼 직급을 가질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판매사 마스터하고 빨리 팀장도 가셔야 된다고요. 베팅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처럼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다 보면 여러분 밑에 여러분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안 생기면 이상한 거야. 안 생기면 안 생기면 내가 일을 잘못한 거야. 반드시 생긴다고요. 이게 법칙이라니까. 아니 여러분 시집 갔는데 애 안 낳아? 다 낳잖아요. 애 안 낳으면 데리고라도 오잖아 우리가 다. 아니 그렇게 안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잖아. 다 그렇게 해서 자식 낳고 키우잖아요. 애터미도 똑같다고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 반드시 애기를 낳아. 그리고 애기 키우느라고 죽을 것 같잖아. 그죠?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팀장이 제일 힘들죠. 팀장이. 그죠? 판매사 때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냥 나만 잘하면 열심히 팔아서 판매사 하고 팔아서 판매사 하고 소비자 만들어서 판매사 하고 팀장 됐더니 파트너 판매사도 보내야 돼. 그죠? 나도 또 내 소비자도 관리해야 돼. 막 중간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많잖아요. 그런데 팀장 때 국장 때 그 일을 제대로 해놓으면 여러분 본부장 되서는 일 많이 없어요. 여러분 본부장인 되서는 일 많은 건 이렇게 강의하고 미팅해주고 이제 일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판매사 했다는 열심히 팔아서 일했다라고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 파트너들을 관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서 이 일을 해야 될 때 안 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안 하면 여러분 위에 올라가서 그 일 다시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안 하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일을 거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그냥 빨리 밑에 들어가서 빨리 팍팍 기서 빨리 판매사 해. 그냥 그냥 해요. 그냥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칫솔만 팔아도 내가 판매사 가겠더라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통씩 들고 다녀서 내가 못 파니까 낱개로 치약 칫솔 하나씩 사달라고 해가면서 돌아다녀도 15일에 판매사 마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노력으로 내가 판매사를 하겠다는 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계속 판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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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만 하니까 자꾸 나 판매사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 판매사가 아니고 내 밑에 판매사 내 밑에 여러분 오토 판매사는 내 좌측 우측에 오토 판매사가 달성이 된 사람이 오토 판매사예요. 완벽한 오토 판매사 내가 오토 200만 원짜리 됐다고 그게 오토 판매사가 아니에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 진짜 빨리 내 밑에 좌측이든 우측이든 나를 따라서 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빨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일.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오고 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배우느라고 작년에 헷갈렸다라고 하면 올해는 다 하잖아요. 팀장인데 여러분 아직도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나 팀장이요. 근데 아직도 노트북 안 하고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그러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럼 안 돼. 지금 내가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현장으로 자꾸 갔지만 지금은 현장과 온라인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제가 지금 우리 파트너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를 가서 만드셔서 그 소비자 깔아줄 게 많잖아요. 에터미도 깔아주고 아자머도 깔아주고 거기에 하나 플러스 줌 줌 시스템도 내가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뭐하라고요? 내 줌을 열어서 거기 날려주면 되잖아요. 주소 그러면 그거 치고 들어와서 둘이 얼굴 대고 대면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이 여러분 그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특강하는데 이렇게 들어오라라면 오늘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 와서 내 얘기 들으면 어머 저 난 저 아줌마처럼 못해. 이러고 다 도망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단 내가 내 소비자들하고 같이 그 시간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1대1 하다가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몇 명이서 또 들어오는 줌을 그냥 가볍게 가볍게 들어오기 쉽게 그러다가 제품 설명하는데 체험 데이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어머 좋다고 자꾸 익숙해지도록 해놓고 이렇게 넣으셔야 사업자가 되죠. 그죠. 근데 아직도 핸드폰을 가지고 자 보세요. 핸드폰도 여러분 왜 이렇게 들어와 보기 싫게 이렇게 하고 와야지 이렇게 아직도 이러고 들어와 아직도 이러고 이러면 얼굴이야 이렇게 쪼끄럽게 나와서 안 예쁘다니까 제발 좀 이렇게 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매일매일 하는 소리여 여러분 제 파트너 같아 그냥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아니 애터미에서 7월달부터 탭북 안 주고 노트북 사라고 100만 원 준다면서요 그죠 지금 지금 몇 월이요 이제 4월달이잖아 3월 다 갔잖아 4월이잖아 4월이 꼭 3개월 지금 판매사인 분들 아니면 판매사도 안 간 분들도 괜찮아 그냥 팀장 계보도 그려 빨리 팀장 계보도 그려서 빨리 빨리 소비자를 막 가서 막 흔들어요 흔들어 소비자들한테 가서 나 7월에 팀장 가야 되니까 너 판매사라는 걸 같이 가야 돼 너 100만 원 버는 일을 우리 같이 해보자 한 번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 아휴 저거는 맨날 오기만 하면 애터미 얘기만 하고 그냥 아휴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그 파트너가 나한테 엄청 고마워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애터미 알려준 조채순 총장님 아주 때려 죽이고 싶었다고 아주 내가 아니 세미나 가서 들으면요 너무 좋아요 현장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봤으니까 안 하지도 못하겠고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죽겠고 이럴 때는요 아주 정보 주는 우리 스폰서님이 왜 나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어때요 우리 스폰서님 계신 데 보고 절어야 된다니까 맨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스폰서님이 정보를 안 줬으면 난 아직까지도 애터미를 안 했을 거고 그럼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든 그 삶을 제가 살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밖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보를 주셔야 돼요 이게 이런 일이라고 여기 이 방에 계신 판매사 안 가신 분들 판매사 분들 7월 8월 9월에다 팀장 가셔야 돼요 아셨죠 내 파트너를 아직 팀장 못 보내신 분 팀장 보낼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이 노트북 사라 그래도 안 사잖아 팀장 가면 100만 원 나오니까 그거 들고 빨리 노트북 사서 이거 줌 원활하게 열어갖고 해외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라고 해서 한 사람만 러시아에 있는 분 한 사람만 초대해도 나 글로벌 리더야 이제 제 사나예요 러시아 언니가 있어요 연세들 많은 언니가 있어요 근데 이제 3일 날 러시아 가신다잖아요 공무원 하시다가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퇴직하셔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듣더니 자기 이름으로 등록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연금 나오시잖아요 연금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록 안 하고 자식을 키워주겠다고 지금 이제 4월 3일 되면 들어가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줌을 열면요 한 언니가 이거 열어가지고 러시아 있는 분들한테 통역하고 막 얘기해주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 이 노트북 이런 거 못 만지면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해 아셨죠 여러분 꼭 하셔야 돼 그거 꼭 하셔가지고 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앉아서 듣기만 할 때는 돈이 안 된대 내가 나서서 떠들어야 돈이 된대 강의를 해야 돈이 된대 맞는 거 같죠 여러분 내가 빨리 강의 준비도 해야 된다고 강의 준비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할 거라면 그냥 여기는 나는 김은혜 본부장님 강의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렇게 그냥 아주 그냥 저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제가 잘 못 가르치는 건 들으라고 얘기해요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근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도 안 하잖아 근데도 안 하잖아 아니 돈 벌러 왔으면 돈 벌 짓 해야지 왜 딴짓 하고 다니냐고 왜 죄송해요 자꾸 소리 질러가지고 죄송해요 답답해가지고 아니 얼른 여러분 돈 벌면 너무 좋은데 그 자리에 그러고 계시면서 그냥 돈 안 된다고 그냥 그러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나 같은 아줌마도 왔는데 여러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현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현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업 목표에서 내려오지 마요 절대 내려오지 마요 내가 오늘 이만큼 안 하면 진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진짜 내려오시지 마세요 안 내려오시면 여러분 다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돼서 정말 200만원짜리 그리고 내가 애터미 하자고 얘기해놓은 그분들이 돈 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거든요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편찮으셨던데 엄마가 80이 넘으셨는데 혼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제가 엄마랑 함께 이렇게 가서 일주일에 한 2, 3일씩 같이 가서 있다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것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터미일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다른 직장을 다닌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면요 진짜 시간 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엄마를 모셔오면 살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갇히는 게 되잖아요 집에 와서 갇히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정 임페리얼님 보세요 90이 넘으신 엄마를 어떻게 될까봐 꼬끌 안고 안 나오시잖아 안 나오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계신 분들은요 부모님 더 나이가 많기 전에 빨리 성공하셔야 돼요 빨리 성공해서 정말 연세가 드셔서 안 아프시면 좋지만 연세가 드시니까 다 아프시더라고요 다 아프셔가지고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저도 이제 가서 같이 뭐 하는 거 없어요 너무 답답하죠 가면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시장 가고 산에 가고 그냥 뭐 노는 거예요 말 그대로 노는 거예요 엄마 심심하실까봐 혼자 계실까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80이 넘었는데 진짜 같이 살던 남편 죽고 나 혼잔데 집에 아무도 안 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름 정도 됐거든요 돌아가신 지 보름 정도 됐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씩씩하게 그래도 식사 잘 하시고 그래서 잘 견디고 계시니까 그것도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은요 오늘 우리 손자 생일이에요 우리 손자 생일인데 제가 아자몰에서 우리 애기들이요 학교 갔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아자몰에서 책상 부개를 쫙 주문했는데 그게 오늘 도착한 거예요 가보니까 가보니까 책상 탁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애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저는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를 진짜 진짜 하셔야 돼요 진짜 하시고 또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견디시고 우리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죽을 것 같이 진짜 못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남편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저기 우리 남편이 대답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6개월 딱 되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얼마 버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모르는 사람은 바깥의 일처럼 생각해요 나가서 얼마 일하면 한 달에 얼마씩 벌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무슨 다단계가 그렇게 돈 번다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1년 된 날 어느 날 그냥 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366이 술 먹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술 먹는 사람 시끄러워가지고 틀린 말을 해도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이러고 살았어요 한 번도 아니란 소리도 안 하고 왜 한 번 아니라라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잠재우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또 했잖아요 한 건 했잖아요 소리 질렀죠 또 내가 너가 안 살려 내가 택배가 이러고 소리 질렀잖아요 나는요 나는요 내가 그렇게 소리 지를 줄 아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던 거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소리 한 마디 딱 했는데 갑자기 정적이 싸악 아시죠 여러분 뭔지 제가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서 잤어요 혼날까봐 쫄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워낙 미쳐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 다음부터 날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분 남자분들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도망갈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안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차도 없었잖아요 우리 남편 차도 뺐었잖아요 제가 제가 파트너가 나오니까 여러분 파트너를 데리고 운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차가 없잖아 남편한테 정중하게 얘기했다가 밤새 잔소리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머리를 썼죠 저는 우리 남편은 못 이기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제가 일찍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남편 밥 먹고 화장실 간 사이에 차 키 들고 튀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근데 저는 저는 진짜 절박했던 거예요 필요한데 이 사람을 못 이기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되는 걸 한 거예요 그냥 갔다 오고 나서도 밤새 잔소리 들었죠 뭐라 그래요 알았어 안 갖고 가면 되지 그 다음 주에 또 갖고 갔어요 세 번만 해봐요 여러분 남편이 알아서 가서 차 산다니까 저는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소나타가 좀 새 거였고 제가 그거 가져가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은 현장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기 가서 200만 원짜리 썩음 썩음한 아반떼 하나 사더라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 차를 제가 끌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리더스 돼서 우리 남편 또 소나타로 사주고 지금은 다 사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이제 또 애들 주고 저는 그랜저로 타고 있고요 저는 뭐 차에 대한 뭐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 가고 잘 쓰고 고정 안 나면 돼요 그냥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렌트에서 타던 찬데 그거 제가 그냥 사서 타려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크라운 가면 회사에서 차 사라고 돈 준다 그랬잖아요 그때 살 거예요 저는 또 새 차는 그때 살 거고 그래서 애들도 차를 다 해줬고 그래서 아들도 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애터미 통해서 다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좋은 집 사서 좋은 집 사서 이제 편안하게 그냥 살면 돼요 이제 뭐 제가 뭐 빌딩을 질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이렇게 매달 매달 도와주고 있고 우리 뭐 두 부부 잘 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걱정 없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행 가고 싶어 죽겠어요 여행도 못 다녔던 사람인데 제가요 크루즈 너 전 너무 운 좋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2019년대에 크루즈 여행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막 이렇게 쫙 하는 막 살 다 나오는 드레스도 막 뚱뚱한데 다 입었어요 저 용감하죠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래서 이렇게 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막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울면서 닦으면서 지지 말고 하세요 지지 마세요 절대 지면 안 돼요 우리 지지 않으면 다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행복한 삶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나누는 삶도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